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된 경남 김해시 대성동 고분군이 야간에도 밝게 빛납니다. 김해시는 지난 11월 대성동 고분군 1원에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사업에 들어가 다음 달 준공합니다. 대성동 고분군에는 잔디 등 54개를 비롯해 수목 등 20개, 공원 등 등이 설치돼 야간에도 불편 없이 고분 관람과 산책이 가능하게 됩니다. 대성동 고분군은 민가와 가깝지만 그동안 경관 조명이 오래되거나 낡아 관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.